음악 음악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하이데거는 현존재 주변에 있는 용제자들의 지시를 더 파악하기 위해선 기호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호가 지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걸 파악해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기호는 도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용제적 성격 도구가 지시하는 것들 중에 그 한 부분을 특별하게 특정하게 밝혀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115쪽 세 번째 줄을 붙어입니다. 모든 지시는 관계이지만 모든 관계가 다 지시는 아니다. 모든 표시는 지시이지만 지시라고 해서 모두 표시는 아니다. 여기에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모든 표시는 관계이지만 관계라고 해서 모두가 표시는 아니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서 관계의 형식적 보편적 성격이 밝혀진다. 지시, 기호 및 의의의 현상들을 탐구하기 위해 이것들을 관계로서 특징 지어봤자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관계 자체는 그 형식적 보편적 성격 때문에 그 존재론적 근원을 지시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모든 지시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의자하고 관계를 맺을 때, 컵하고 관계를 맺을 때, 사과하고 관계를 맺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의자가 우리에게 앉으라고 지시를 하니까 우리는 앉는 방식으로 의자와 관계를 맺고 있고요. 컵이 나에게 물을 따라서 마시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컵에 물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컵과 만나고 있고요. 사과가 나를 먹으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과를 맛있게 먹음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지시는 아니라고 해요. 의자는 우리에게 앉으라고 지시를 하겠지만 매번 우리가 의자에 앉지는 않습니다. 옆에 서 있거나 혹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의자가 지시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컵은 우리에게 어떤 음료를 마시라고 지시를 하겠지만 우리는 컵 외에 다른 그릇을 사용하여 마실 수도 있고요. 옆에 컵이 있더라도 물이 담겨있는 용기나 병을 직접 입에 대고 마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저 사과가 아무리 우리에게 나는 맛있고 영양가가 좋기 때문에 당신이 먹기에 참 좋고 이로운 과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 사과를 사서 구입해서 먹지는 않죠. 그러므로 모든 관계가 지시는 아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어떤 용지의 자가 지시하는 것보다 더 폭이 넓고 지시로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시와 기호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는 기호란 다양한 지시 중에 하나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지시하는 것, 즉 표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표시는 당연히 지시겠죠. 그러나 지시라고 해서 모두 기호는 표시는 아니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즉 관계와 지시의 이런 특성들과 지시와 기호 혹은 표시의 이런 특성들을 잘 살펴볼 때에 우리는 지시라 무엇이며 기호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해 준 것, 어떤 의의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아직 우리의 단계에서는 저 지시와 기호 그리고 의의 혹은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 관계를 열심히 들춰봤자 무엇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비적으로 지시, 기호 그리고 의미의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한 분석은 지시현상과는 구별되는 기호의 해석에 제한되겠으나 이 제한 내부에서도 가능한 기호들의 완결된 양상은 적합하게 탐부될 수 없다. 기호에는 암시기호, 예구기호, 잔존기호, 주의기호, 식별기호 등이 있다. 무엇이 그때마다 그런 기호로서 구시를 하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들의 표시는 제각기 상의하다. 이들 기호와 흔적, 유물, 기념물, 기록문서, 증서, 상징, 표현, 나타남, 의의 등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현상들은 그것들의 형식적 관계 성격을 근거로 하여 쉽게 형식화된다. 오늘날 우리는 특히 그 같은 관계를 실마리로 해서 모든 존재자를 하나의 해석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에 흐르기 쉬운데 그런 해석이 언제나 들어맞는 이유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간편한 도식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 같은 해석도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지시와 기호의 관계에 대해서만 밝히는 것이 17절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호에 대해서 아주 만결된 정해진 형식적인 그런 결론을 내놓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암시기호, 예구기호, 잔존기호 등등 하이데거가 말했던 것처럼 기호는 사실 여러가지 상황과 특성에 비추어서 다양한 형태로 더 외연을 넓히고 확장할 수 있고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모임이나 약속들에 의해서 다른 기호가 계속 발생될 거기 때문에 기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완결된 형태로 정의하고 규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서로 그것이 흔적, 유물, 기념물, 증서 이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현상에서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바로 다음 7분 문단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할 때 옆에 방향등이 그 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른쪽 방향등을 켜면 그 차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왼쪽 방향등을 켜면 그 차는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방식들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자동차의 방향등은 차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가리키는 지시만 해준다.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해석으로 흘러가는 게 익숙하고 몸에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재정했을 때 현 존재가 세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서 파생되어 나온다고 하든 이런 존재론적인 연구와 물음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이덱은 말할 것 같네요. 예로써 우리는 기호를 선택하거니와 이것은 뒤에 분석에서는 다른 관점화에서 법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요즘 자동차에는 회전식 붉은 화살, 오늘날의 방향 표시 등이 달려있다. 이 화살의 위치는 예컨대 교차로에서 그 자동차가 어느 쪽 길을 택할 것인가를 그때그때 표시한다. 화살의 위치는 운전자에 의해 조정된다. 화살이라는 이 기호는 하나의 도구이지만 이 도구가 운전자의 배려, 조정에서만 용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화살의 위치에 대응하는 쪽으로 피하거나 서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이 도구는 각종 교통기관과 교통규칙으로 이루어진 도구 연관의 전체 속에서 세계 내부적으로 용제적으로 있다. 이 표시도구도 도구로서는 지시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하기 위안의 성격, 즉 그 특정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표시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기호의 이 표시 기능은 지시 기능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표시로서의 이 지시는 도구로서의 기호의 존재론적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존재할 시간을 기록했던 1920년대는 자동차가 어떤 붉은 화살표를 통해서 자신의 방향을 가르쳐줬나 봅니다. 오늘날에는 불빛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방향표시 등이라고 한 것은 번역자인 서강희씨가 집어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방향표시 등이라는 것은 운전하는 현 존재가 자동차의 다양한 기계적 장치들을 배려해서 즉 조정을 해서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방향등을 켜고 보행자가 있는 쪽으로 온다는 기호를 표시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잠시 서 있거나 아니면 빨리 지나가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자동차로 인한 위협에서 피하고 조심을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혹은 건강을 보존하려고 행동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 저 방향등은 단순하게 운전자가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와 함께 저 자동차의 방향표시 등이 왜 붙어 있겠어요? 보니까 자동차와 현존체가 즉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시스템과 체계 안에서 혹은 법률에 입각해서 운전자는 자신이 방향을 틀게 될 때 그걸 꼭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통의 흐름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처럼 표시 도구로서 설명될 수 있는 기호는 분명히 지시에서 오른쪽에 붙어있네 왼쪽에 붙어있네 이 방향들의 위치에 따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어떤 하나의 사물이 자신의 용재성을 지시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시와 기호는 도구의 용재성을 띠는 것과는 다른 존재론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이델거는 이야기를 하네요. 벌써 기호를 하나 보더라도 하이델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기호에 대해서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을 저와 같이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